렛츠고! 든새 영상 보고 어루아 되기로 인정했습니다. 민족구대 학생분이 달아주신 라키 실물 영접 후기 봤나요? 한 분야의 정점에 있는 사람은 아우라부터 다르다는 말이 틀린 것 없더라고요. 박자 잡아주시는 목소리도 너무 섹시하십니다. 저희 다섯 명은 힘들어서 쓰러져 죽기 직전이었는데 혼자만 뽀송뽀송한 상태로 계시더라고요. 얼마나 멋있었으면 이런 후기가 올라왔냔 말이다. 자 이제 라키와 비니의 실제 후기도 들려줘요. 아스트로 든새 연고전 안무 레슨을 하고 무대도 같이 했잖아요. 라키랑 비니 어떤 게 기억이 가장 남나요? 저는 뭔가 약간 대학교를 안 다녀봤지만 그 대학교의 그 열정을 느낀 그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네 저도 어쨌든 이 연세대 고려대 이 둘 다 공부를 잘하기로 소문난 또 학교잖아요. 그러한 학교의 학생들인데 또 춤에도 이렇게 열정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신기했고 또 열심히 하시고 또 잘하시기도 해서 되게 기억에 남습니다. 좋네요. 저도요. 형이요? 형 안 했잖아요. 저는 영상만 보고 딱 느껴졌어요. 애들이 굉장히 즐기고 싶어요. 다 형보다 동생이에요. 네 감사합니다. 자 그리고 이제 라키 혼자 뽀송뽀송했다고 하는데 연습은 혹시 얼마나 했죠? 한 두 시간 하지 않았나요? 뭐 잘 모르겠어요. 생각 안 나요? 두세 시간 정도 했을 거예요. 한 시간 두 시간 했던 것 같아요. 딱 그 정도. 그렇다면 이제 또 춤을 잘 추는 거랑 잘 가르치는 건 또 다르잖아요. 그렇죠. 안무를 가르쳐 줄 때 어려운 건 혹시 없었나요? 저는 항상 이제 형들과 같이 디테일을 맞추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다지 어려웠던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. 제 둘이 연습생 때 가장 주도해서 했으니까 저도 어려웠던 건 없었고 되게 잘 따라와줘서 너무 고마웠죠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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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